사랑하는 우리 차기와 한껏 김치 여기 기억나? 자기 제일 좋아하는 곳이잖아 나 여기 처음이야 누구야 그 여잔? 아 농담이 농담이지 아 근데 저기 김이 보인다 뭐라고? 우린 몇 가지인가 보다 당신 정말 뻔뻔하다 정신 부셔버릴 거야 드라마 보면서 쇼를 안 해야죠 너와 나의 다음 사람으로 비해 치아즈 어물쩡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외국인 망신은 네가 다 시키는구나 LG 시네뷰 모니터 역시 감동이 찍으니까 사실 그의 티가 다른 것 같아요 HD 4배가 넘는 고해상도니까 피부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야 게다가 캘리브레이션으로 색감을 미리 세팅해 뒀어 그럼 이게 다 시니뷰 때문에 했네요 감독님 하나도 안 했네 괜히 멋있어 보였는데 으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